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사하실 때 우리 해외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들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째 되었다. 팬데믹이란 말은 전세로 확산된 전염병을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속도는 느려졌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 중이다. 이동 제한과 같은 간혈적 봉쇄가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죠. 이것이 되어졌다. 백신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나서도 공급은 지지부진하다. 전세계 감자 수는 얼추 2억 5천만 명. 사망자 수는 175만 명을 넘어섰다. 이 발표를 어디서 했냐. 최근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그렇게 소개한 감염병 과학자들의 향후 코로나19 예상 시나리오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이처는 전문가들의 코로나19 전망이 연구자별로 조금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의 미래는 불확실성 이것은 의견이 그야말로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바드대 연구진은 지난 5월에 사이언스 논문에서 1차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매년 겨울이 오면 이 코로나19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는 간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2년까지 그렇게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니까 앞으로 한 2년은 더 그렇게 이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월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가 또 이상하게 자연재해가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그야말로 홍수로에서 5600만 명이 집을 잃고 이렇게 재인되었다 이런 말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장마가 길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이런 걸 처음 경험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패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불안과 공허입니다. 불안, 공허.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허무감이 교차하면서 안절부주라는 자불안성의 이 상태에 빠져 있다. 한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가장 크고 무수한 병이 불안과 공허다 그랬어요. 불안과 공허. 불안이란 말은 두려움, 무서움, 염려, 걱정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백해무육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태봉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행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보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말씀 들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 따라서 참 평안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사느냐 안 사느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걸 알지 못하는 모습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난주에 백부장의 큰 믿음 이걸 살펴보았는데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신적 권능을 예수를 통해 보아놓고도 옆에 서서 제자들이니까 보아놓고도 믿음의 전진이 전혀 없다는 사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신년전이나 올해나 그 전 그 믿음이 없어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성장 안 되는 이웃 태보하든지 제자리에 있든지 전혀 새로운 맛이 없어 여러분 매일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은 새롭게 새롭게 사용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다는 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주다가 안 믿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본인의 선택이요. 산악관을 따먹으려면 따먹고 안 따먹으면 안 따먹을 수 있고 교회 나오려면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있고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있고 자유의지 로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으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날마다 성장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못된 신앙이 있지만 또 추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해장도 하고 심지어 안수입사 장로 다 거치면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기입니까 그게. 성장 성장했다. 이 말이 성장. 성장 성장. 세계보험 하도록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시도록 다 계속 성장해. 지금도 성장해 나는. 아멘.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본문처럼 큰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성장 기회로 보는 영적 눈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오고 오는 모든 좋은이든 안 좋은이든 힘든이든 나쁘이든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시라고.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삶의 역경 속에서 있지만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시각입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스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놀이 원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람들 세이스모스 메가스란 말은 큰 지진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겁니다.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위력이 강했던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생활했던 이 어부로 잔뼈가 굴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어찌할 뻔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 속의 왕좌왕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해불온산이 북쪽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해불온산의 얼음산들이 녹으면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또 흘러가는 사회바다로 흘러가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배를 타고 그냥 올라오는 예수님의 가신 여정을 걸으면서 거기서 갑판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면서 같이 확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파도가 치기를 옷 다 벼려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작은 파도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타신 이 배에 온 이건 광풍이라고 해도 광풍 큰 지진이라 그런 말씀. 어마어마한 역사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니 너무 놀래가지고 어부 출신들은 보통 애정한 학과 놀라지 않습니다. 날 풍랑 속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부 출신들은 그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웠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사실 제자들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그래서 함께 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광풍을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겠지. 특별히 새 가족들 우리 새로 예수 믿는 분들 이제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제없으면 시험이 확 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예수 안 믿을 보다 더 힘드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 똑같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요한봉 16장 3.23절에 보면 예수님 또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란당한다고 해서 환란당하게 됐다. 당하지만은 당하지만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약해지지 마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 말은 예수님입니까? 세상 이겼겠지. 그 말입니까? 이 말씀을 왜 제자들이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이 보장된 말씀이에요. 환란당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보다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생활 잘하려 하는데 더 얼음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리자 되신 예수 크리스토가 우리와 나와 24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늘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저 자식이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고 오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셔야 돼요. 그거 없을 바에야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고생하지. 문제와 문제와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축복 주려고 내게 환란을 주시구나 더 강력하게 은약 잡고 더 강력하게 믿음을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훈련 받고 하면 그 속에 더 들어가야 더 들어가. 왜냐 예수님이 성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환란이 오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주는 거래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삼킬자 불신자를 찾겠어요. 우상 숭배한 자를 삼키겠어요. 믿음 생활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헷갈리는 자들 그냥 확신 없는 자들을 가지고 삼켜버리는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서는 거래소 준비하기엔 연단이에요. 사단 공격도 있지만 이 연어렴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연단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 받은 자들의 결과는 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을 뜨고 받은 사람은 그 피눈물 나는 연단이요. 저 한번 믿음 성장이에요. 그것이 발판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큰 간증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멘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연단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구나. 연단을 내가 잘 받아야지. 저 사람이 왔다고 이 사람 문제사건 사람 등이 오지 누구 등이 옵니까 그걸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것이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뭐든지 간에 어려움이 생기거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적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기에 보면 사단이 당대의 의인인 욕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랑을 합니다. 야 너 동방에 의인 이제 욕 봤냐? 하나님이 욕을 인정하면서 믿음 좋은 욕을 칭찬하면서 인정을 다 욕 봤냐? 욕이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 있는 거 다 뺏어버리면 절대로 믿음 다 잃고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해봐. 목숨만 건드리려고 하면 해봐.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여배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예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크죠. 동방의 부자를 세상 싹 그때는 가축이지요. 농산물 가축 도저기 와서 싹 다 뺏어 다 우지 그래도 원망 안 하니까 또 사단의 맘다 하나님 저 자식들 다 죽이면 원망할 겁니다. 자식들이 사고로 하루아침에 남아들 일곱 딸 셋 싹 앞사단에 죽고 그래도 원망하네요. 아이고 저 몸을 치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몸을 치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저 그릇 그릇 깨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을 보고 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마누라도 떠납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 그런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욕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랬어. 너무 기가 막혀서 따면 또 안 나오지.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욕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놀라운 믿음에 잘 올라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달려놨으면 내가 저 순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그냥 됩니까 용광로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일반 철은 천도입니다. 금 이런 스텐 이런 이천도 삼천도 그래 들어가야 녹습니다. 녹아야 새로운 작품이 되어 나와요. 물이 되어 쇠가 물이 되어 새로 부하여 새로운 작품이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아멘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새로 나와요. 정금같이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인물이 새롭게 다 연단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해복다고 나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덮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처음 할 사람의 이 고백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강풍이 닥쳤을 때 욕처럼 영적 해석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해석 영적 해석이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욕같은 경우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영적 해석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계속 그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답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원수밖에 맺을 게 없다고 상처밖에 받을 게 없다고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편 119편 70일째로 보면 권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며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권한당할 때는 힘들지 힘든데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어때요? 오셔보니까 김대원 목사가 20kg 뺐다고 어지도 자랑하고 20kg 김대원 목사 진짜 빼야 됩니다. 엄청 빼서 20kg 나동승 목사도 20백kg 뺐다고 자랑하고 홀쩍이 뺐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밥을 한번 먹어야 돼요. 나동승 목사 사람들은 얼마나 식욕이 좋으냐 앉으면 제가 다 먹어버려요. 반찬을 싹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흡입 흡입 씹는 거 없어 싹 싹 싹 싹 싹 그리고 언제나 밥 한 그릇 밥 한 그릇 더 기본 기본 싹 이러니 이놈의 배가 그냥 그러더니 결단을 하고 그러냐말로 고난도 아니지만 고난을 스스로 그렇게 그 묵도리가 못 먹고 가마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습니다. 이야 세상 천지가 개백 그 다이어트를 해도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근본을 바꾸려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데 성격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바꾸고 상큼의 찌꺼기를 확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각인뿌리 체질 그게 쉬운 말인 같아요. 보통 결단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체질을 바꿔요. 각인일 바꿔요. 딸때보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고난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제가 고난당해자가 선거요. 고난당해서 어느 정도 당했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15년을 하늘을 벼려도 땅을 엎드려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이불을 덮고 잔 적이 없다고 15년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보고말을 위해 승인받는 분들 여러분 많이 입물들 보면 거의 다 연단 핏눈물한 연단 유광수 목사 목사님 말했죠. 난 간증 다 못한다 간증하면 여러분 기절할까 싶었어. 입에서 말을 못한다 저는 좀 말해요. 진짜 말 못해요. 그런 연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단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연단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금방 떨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습니까? 니들 대회할 때도 이번에도 그렇게 강의하면서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같이 모자라는 게 내가 같이 무능한 게 뭐 이거 합니까? 그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나이를 먹은 늘 첫이나 첫 마음이에요. 설교 처음 하듯이 목회 처음 하듯이 무슨 금방을 뜹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셨잖아요. 서인받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고집 피울 게 뭐가 있고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은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첫째 힘들고 여러 가지 지금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모임이 안 되는데 교회는 모임이 첫째인데 모임이 힘쓰는 모임을 못하게 하니 이게 뉴스에 계속 교회 때리지요. 앞으로도 계속 때릴 거예요. 그럼 헌금 줄지요. 전도 안 돼. 전 누가 옵니까? 겁이 났어요. 옵니까? 교회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러니 다 조그만 문 다 닫아요. 온라인 예배도 안 되지. 우리는 못 오지. 계속 문 닫고 이런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겸같이 빛나게 할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5장 3절로 사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잃은 줄을 알미로다.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더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만큼 예수 믿고 고난당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사할 때 없어요.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뭐가 교도소 들락날락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면서 하는 말 고난 고난당하는 것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바울이 영적 해석을 한 겁니다. 영적 시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형태의 강풍이 불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결코 무거워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분명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램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우리 교회를 메인으로 해서 전세계에 하려고 모든 것 준비가 다 됐는데 엄청난 경비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결단했습니다. 온라인 여유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이 모여 모이지를 못해. 누구만 모입니까? 집에서 가족만 모여 가족 모여 CBDIP 응답이라는 주제로 전에는 가족이 와도 세계램대회 참석해도 터지고 정신없이 그냥 풀에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방에 딱 앉아가지고 메시지만 듣자. 메시지만 다섯가지 다섯번 주는 메시지 않고 온 가족이 정말로 영적으로 원리스되고 영적 포럼이 되어지는 기회를 삼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딱 잡고 흥분하지 말고 덜 뜨지 말고 온라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그래서 삼서미스로 멋지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교에서 합니다. 녹화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할 거예요. 한 몇십명 앉아놓고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보람을 진행하지만 메시지 중심 어떤 문제와 사건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가족 가족 가족이 운리시되어서 영적 서미스로 세우기 위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다. 영적 해서 영적 해서 이것이 보험에 유익한 삶이에요. 믿음에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길 죄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 오징 예수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여리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지으시니 아주 잔전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리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다급함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도 보여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광풍 속에 주무셨다 얼마나 편안하면 얼마나 자신있으면 얼마나 다가졌으면 광풍 속에서도 주무셨다. 배가 컸습니까? 조그만한 배지 어떻게 그렇게 주무셨느냐 여러분요 복음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 편안합니다. 덜뜩어 허겁지겁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통원에 하고 난 후에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아우슴을 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 예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나마 다행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 저짓 온갖 방법 다 수단 다 방법 찾다가 안되면 예수님 찾지 않느냐 이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급사하고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없어요. 평상시에 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평소 때 늘 한 사람은 산에 올라간다든가 엘리베트 안 타고 계단을 오른다든가 어떤 사람을 보면 한층 올라갈 때 엘리베트 기다리고 이 등신 아이고 그냥 올라가면 몸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그렇게 엘리베트 저는 엘리베트 기다리는 거 없어요. 바로 그냥 걸어 올라갑니다. 매일 올 때마다 매일 그 정도가 아니요. 평상시 건강관리를 평상시 여러분 스커브 하루에 100분만 하면 병 걸릴 거 없어요. 아주 몸에 좋습니다. 안 하지 힘들어서 전부 다 평상시 관리 평상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 평상시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평상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평상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크든 적든 여러분 놓치지 마야 될 것이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려야 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이 약속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렇죠? 담대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요. 참부대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담대해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어디서나 여러분 영적으로요.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이 힘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회사에서 문제 생겼다. 그때 담대한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나 문제 왔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성령인 사람은요.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맨날 구울하듯이 살지 않아요. 성령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교만하라 그 말입니까? 두루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염려 걱정 눈만 뜨면 불안 초조 불신앙 눈만 뜨면 눈에 보인급으로 사니까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적은 자들아 꾸짖었어요. 믿음이 있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코로나19인데도 교회 나오지. 믿음이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지. 그런데 저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그래 무서워하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배타고 있는데 왜 저자들 그랬을까.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니까.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시냐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집에서 삼칠 듯한 풍랑을 풍랑치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언제 그러냐 뜻이 그렇게 아주 잔잔해졌다. 원문대로 원문대로 말하면 메가톤급의 광풍이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모든 우준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할 이유 없어요. 내 시간 맞춰주세요. 네 네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류가야 설 위난 말은요. 내 마음대로 됐다. 아니에요. 돈을 현찰을 줬다. 아니에요. 회복을 다 시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류가야 설 이룬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환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는 것 이거 참비듬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본질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였는데 심지어 기도하면서 주시죠 주시죠 달라고만 하다가 예수 잊어버렸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달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창시자의 말 그 가르침 내용이 다예요. 석가의 가르침 그렇죠? 마음의 가르침 그 가르침 그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 그 자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독을 못했다고 예수 영접함 구원받는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놓치고 있으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자꾸 딴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친 사람 자꾸 딴소리 해요. 다 헛소리 해요. 딴소리 한다니까 심지어 목사도 설교하면서 딴소리 해요. 계속 세상 우리 새가족부에서 헌당헌금 가져오면서 간정집을 새가족 간정을 한 걸 가져왔는데 간정을 쭉 읽어보니까 그냥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제가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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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부 감동 그 권사님은 말이죠 식당에 그 식당 전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식당이 얼마나 바쁜데 계속 전도 하려고 얼마나 귀찮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이래도 개 기도 하나님 가지 말까요 너무 힘들어 못 가겠어요 또 가라 몇 년 동안 가가지고 싹 다 전도해가지고 그 핏방 남편까지 싹 그 가족들까지 싹 전부 다 구원해 이야 열정 대단해 여러분 욕하는 데 가겠어요 계속 식당이 얼마나 바쁜데 계속 보험을 지는 거예요 무당하는 분은 돌아와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수입은 없어도 너무 마음은 편하다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자 보렸네 새가족 중에서 새가족 중에서 교인 교인이 뭐요 막 그 저 다른 교회 다운이 있는가 자꾸 교회 한번 오라고 할 수 없이 한 번 왔는데 새가족 보고 가서 한 번 들었는데 충격받았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꺼지고 안자는데 뭘 충격받았냐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새가족 그 소원이 뭐냐 다른 데 다니는 가족들 다 같이 예원교회 신앙생 하는 거 기도 저묵 강당도 헛소리 장로도 헛소리 한국교회 헛소리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시설 놓치니까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 성을 확실히 붙잡고 참된 믿음의 성장의 길을 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371장이 오늘 본문 내용에 담겨진 찬송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 구주여 강풍이 불어 우리 찬송 부를 텐데 구주여 강풍이 불어 이 찬송가를 메리 베이커라는 자매가 작사했는데 메리 베이커는 시카고 침례교회 있는 주일학교 교사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어렸을 부터 부모를 여의고 그야만 남동생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장례가 촉망되었던 남동생도 부모의 병처럼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절망에 빠진 이 자매가 추운 시카고를 떠나서 남부지역으로 요양을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주일학교 지도자가 이 아픈 줄도 모르고 어디 간주를만 알고 공과 서야 되겠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일학교 하는데 주제에 맞는 찬송시를 적어 보내달라 전보를 보냈어요 그때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사매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고 지은 찬송입니다 그 내용 중에 후름의 중요한 믿음의 코빅이 나와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놀렁 여기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지져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지져 잔잔하라 가사를 잘 보면요 사단 막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편안히 잠들어 누신되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이 믿음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역경 속에 딸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눈에 눈에 보이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광풍이 더 문제요 눈에 보이는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의 광풍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꾸지져 잠잠하게 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이 꾸지져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불신앙 면력 걱정 두려움 초조 싹 다 꾸지져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이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능력 의 삶을 사는 영국의 전성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꾸지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환경 속에 풍랑이 끊임없이 지금 코로나19에 더 많이 닥쳐오고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불안한 이때에 우리마저 두려워 떨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 다 영적 시각을 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영적 싸움에 승려하여 주옵사사 24시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 지는 그 주님의 이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